여기 그레마 넘버원은 음면 if 다 했어요 넘버투는 을까요? what do you think? 을 거예요? I think 다 했죠 마지막은 다 가 하면서 탑 버스 액션 자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요 책을 읽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60페이지 앤디 아클라 지훈 지훈씨 이호선을 타면 인사동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가다가 한번 갈아타야 해요 의지로 삼가역에서요 갈아타는 다음에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삼호선을 타고 가다가 앙국역에서 내리세요 삼호선을 타고 가다가 앙국역에서 내리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훈씨 가다가 가다가 스탑 한번 갈아타야 해요 고마워요 61페이지 모케블러리 단어 줄을 그으십시오 줄은 라인 줄 라인 그으십시오는 베이직에 긋다인데 긋다는 드로우 라인 이것도 긋다 그으세요 그으십시오 4일이 긋다 1일이 긋다 1번 리디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디아 안녕하세요 네 오케이 좋아요 노이즈가 좀 있네 노이즈 1번 1번은 어디에요 1. 플로워샵 꽃집 2번은 사진관 사진관 포토스튜디오 페트럴 스테이션 조유소 패밀리맛 면의점 5번은 뭐에요 코스메틱 화장품 가게 화장품 가게 한국은 화장품 가게가 어디에 많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화장품 가게 화장품 가게가 어디에 많이 있어요? 몰라요 화장품 가게 화장품 가게는 명동 알아요? 명동 명동에 많이 있어요 명동 화장품 가게 그런데 지금은 명동에 사람이 없어요 명동 왜? 그 노 투어리스트 관광객이 없죠 사실 명동은 거기는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외국 사람들이 화장품을 많이 사려고 명동에 가는데 지금은 외국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명동이 다 너무 조용해요 샵이 다 클로스 너무 조용하죠 가게가 다 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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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 오케 리디아 씨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제가 잠깐 여기 뭐죠 아래 고민하다 고민하다 means worry 문제가 생기다 have problem 추천하다 recommend 마중 나가다 go out for me go out for me go out for me 보통 어디에 마중 나가요? 공항 공항에 마중 나가요 생각나다 think up 생각나요 아킬라 1번 해볼까요? 아킬라 1번 해볼까요? 지금 친구한테 전화해야 해요 그런데 그 친구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 전화해야 해요 I have to call 그런데 번호가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요 cat 2번 부산 친구가 오늘 서울에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 마중 나가야 돼요 마중 나가야 돼요 부산 친구가 오늘 서울에 올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 마중 나가야 돼요 리디아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면 좋을까요? 좋은 학교를 알면 좀 추천해 주세요 please recommend 추천해 주세요 if you know good school 좋은 학교를 알면 졸업 후에 어떤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걱정은 걱정은 그리고 다음은 들어가다 고 인 들어가다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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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퇴근 시간 퇴근 시간 워크 워크 퇴근 시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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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크로스워드 횡단보도 넘버원 아킬라 아저씨 아저씨 저 백화점 앞에서 내려야 해요 저기에서 세우 주세요 저기에서 세우 주세요 세우 주세요 세우 주세요 세워 주세요 세워 주세요 아저씨 저 아저씨 들어가요. 이 길로 쭉 가세요. 그리고 파묻이 약국이 나오면 약국 사이드롯 옆길로 고인 옆길로 들어가요. 리디아 3번.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길을 건너지 마세요.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길을 건너지 마세요. 길을 건널 때 유스 이용하세요. 횡단보도를 이용하세요. 다음 페이지는 프론세이션 다름. 리슨. 사과. 듣고 따라하십시오. 지하철로 가면. 뭐라고 했어요? 지하철로 가면. 지하철로 가면. 1호는 메소드 웨이풀. 지하철로 가면. 비행기로 가면. 2번. 길이 막힐까요? 길이 막힐까요? 길이 막힐까요? 길이 막힐까요? 길이 막힐까요? 길이 막힐까요? 한번.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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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릿 Congress.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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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고 쓰십시오. köt 숙으시오. 듣고 쓰십시오. 1번 지하철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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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보세요. 캐시, please write. Okay, so number one 지하철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지하철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빨리 갈 수 있어요? Can I go fast? 있을까요? 지하철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2번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세워주세요.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세워주세요.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Please stop. First crossword.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And next page.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세워주세요. Next page. 앤디씨가 책을 사려고 합니다. 앤디윌바이북 책을 사려고 해요. 저기는 리디아, 앤디, 아킬라, 미나. 미나씨 사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서점에서 안 팔아요. 그래요. 그럼 근 서점에 가보세요. 근 서점이요? 어디에 있어요? 광화문에 가면 교보 운구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책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버스를 가면 길이 막혀가요? 지금 퇴근 시간이 시간이니까 막힐 거예요. 그럼 근 서점에서 이 오후선을 가면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가다가 한 번 갈아타야 해요. 중정으로 여기서 오후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광화문역에서 내리세요. 광화문역에서 가까워요? 그럼요. 광화문역에서 나가면 바로 있어요. 광화문역에서 나가면 책도 고를 수 있고 펜 가방 액세서리도 살 수 있어요. 아주 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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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래판 사편들이 또 있어요? 네. 영포문고 반디엔 루니스. 반디엔 루니스가 있어요. 거기에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중국 책을 사러 자주 가요. 그리고 전공책. 네이저. 전공책. 그리고 그리고 가끔 거기에서 친구도 많아요. 서점에서 약속을 하면 친구가 늦게 올 때 책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요. 민아씨 친구가 약속을 자주 늦춰요? 가끔이에요. 저라면 민아씨보다 늦게 가지 않을 거예요. 왜요? 민아씨를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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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민아씨 사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서점. 학교 북샵에서 안 팔아요. 낫. 셀. 팔다 팔아요. 셀 있죠. 학교 북샵에서 안 팔아요. but I wanna buy a book. 그래요. 그럼 빅 큰 서점에 가보세요. 빅 북샵. 큰 서점이요? 어디에 있어요?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책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교보문고는 한국에서 제일 큰 서점이죠. 교보문고. 여기가 교보문고고. 이거는 광화문에 있어요. 광화문. 교보문고. 광화문에 있어요. 교보문고. 여기서 뭐 책도 살 수 있어요. 액세서리도 있어요. 다 있죠. like MPH. 키노코냐 같은. 키노코냐. 버스로 가면 길이 막힐까요? 버스로 가면 막혀요? what do you think? 지금 퇴근 시간이니까 막힐 거예요. 그럼 신촌에서 라인 넘버 2, 2호선 타면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가다가 한번 갈아타야 해요. 충정로역에서 라인 넘버 5, 5호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광화문역에서 내리세요. 광화문역에서 가까워요? near? is it near? near? 그럼요. 광화문역에서 나가면 바로, right there. 바로 있어요. 교보문고에 가면 책도 고를 수 있고. 펜츄스, 펜, 가방, 액세서리도 살 수 있어요. 아주 넓어요. 넓어요. 뭐요? large, wide, 넓어요. very large. 네, 서울에 큰 서점들이 또 있어요. 네, 영품문고 반디앤루니스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북샵이에요. 반디앤루니스. 북샵. 반디앤루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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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샵. 거기에 가봤어요? 해비빈데에? 거기에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메이저, 전공책을 사러 자주 가요. 자주 하면 오픈. 자주. 자주 가요. 그리고 가끔, sometimes, 거기에서 친구도 만나요. 서점에서 약속을 하면 친구가 늦게 올 때 책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친구가 late, 늦게 올 때 I can read book, 책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요? 미나씨 친구가 약속에 자주 늦어요? 가끔이요, sometimes. 저라면, if me, 저라면 미나씨보다 늦게 가지 않을 거예요. I'm not late, better than you. 왜요? 왜? 미나씨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요. I want to meet quickly. 네, 하고 서프라이즈, 놀랍습니다. 네, 저기 뭐 가면 막힐까요? 가다가 나가면? 나는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Try to make question. 교보문고가 어디에 있어요? 광화문에 있어요? 2번은 질문이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퇴근 시간에 버스로 가면 길이 막힐까요? 퇴근 시간에 버스로 가면 길이 막힐까요? 퇴근 시간에 버스로 가면 길이 막힐 거예요. 3번은 책도 고를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어요. 혹시 다른 대답 있어요? 서점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책도 고를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어요 큰 서점, 빅북샵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교보문고, 영품문고, 반대에 눈이 있으면 아주 큰 서점이고 말레이시아는 큰 서점 뭐 있죠? 키노쿠니아, 키노쿠니아, 북엑세스, 북엑세스, 북엑세스 서점이예요, 북엑세스, 서점이예요, 북엑세스 MPH, 파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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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H, 북엑세스, 키노쿠니아 많이 있네요 오더스, but no more OK 다음 페이지는 단어 크로스월드, 단어 퍼즐이네요 여기 있는데 넘버원은 길을 건너기 전에 비포커스월드, 이것을 꼭 봐야 해요 must see, 이것이 빨간색일 때 건너지 마세요 answer 신호등 신호등 신호등, 2번은 등록해요 등록해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기 전에, 처음에 이것을 해요 이름, 주소를 쓰고 돈을 내요 write, name, address, and pay so answer 등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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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register register 등록해요 register 3번, number 3 한 번은 자기 전에 이것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알람 시계를 맞추다 알람 시계를 맞추다 다 괜찮아요 세트 알람 시계를 맞추다 알람 시계를 맞춰요 4번 다운 넘버 4는 서울은 한국에서 제일 큰 도시에요 넘버 4는 도시 넘버 3 다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회사에 다녀야 해요 그래서 회사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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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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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6 다운 일곱 글자면 다운, 넘버 7 넘버 6 자기 전에, 비포 슬립 자기 전에, 라이크 디스 이렇게 인사해요 자기 전에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넘버 세븐 넘버 세븐 가로 일요일 아침 일찍 학교 앞에서 갑자기 서든이 친구를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때 어떻게 말해요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웬일이세요 웬일이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웬일이세요 앤 8번 다운 일 8번 다운은 날마다 everyday 매일 8번 다운은 매일 5번 친구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걱정해요 웬일이세요 고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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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다운 고예요 텔레비전이 이렇게 되면 고쳐야 해요 고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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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 고창 고장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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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나다 브로큰 고장났어요 고장나다 9번 저는 대학교에서 역사를 많이 공부해요 저는 역사를 전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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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하다 major 전공해요 그리고 넘버 10 다운 오후 앤터님 오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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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마지막 11번 여기에서 립스틱, 스킨, 로션, 파우더를 살 수 있어요 여기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이 가요 어디에요? 화장품 가게 화장품 가게 가게에 가면 많이 살 수 있어요 굿 오케이 피니쉬 어렵죠 잠깐 읽어볼까요 여기는 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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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think 을까요 Answer 을 거예요 항상 을까요 을 거예요 같이 많이 해요 같이 What do you think I think 을까요 을 거예요 지금 길이 복잡할까요 네 복잡할 거예요 재미있다 리디아 재미있다 이 영화가 이 영화가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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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재미 있을까요 이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What do you think 네 재미 있을 거예요 재미있을 거예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을 거에요 네 재미있을 거예요 내일 날씨가 좋다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날씨가 좋을까요 네 네 좋을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캡 백화점에 디파트먼트 스토어 사람이 많다 박팔점에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이 많을까요? 네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이 음식이 리디아? 파이시? 이 음식이 음식이 마셔가요? 맵다? 스파이시? 스파이시? 죄송합니다 이 음식이 매우가요? 매울 거예요 매울 거예요 매울 거예요 굳 스파이시? 유닛 4 그리고 유닛 5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가요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갑시다 내일 가요 유닛 5 99페이지 99페이지 텍스트북 59 그래머 넘버 1은 는것 는것 는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베리베리부터 는것 노래하는 것 좋아하세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요 는것은 베브 첸인지 투나우 나우 버펜 치우 나우 는것 의미는 뭐 ing 라고 same ing do you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요 요 뭐 할게 않아요 그 항상 always 그 subject 파티클 인간 Subject Particle은 항상 noun 하고 noun 하고 noun 하고 noun 하고 Object Particle은 always noun form 그래서 저는 책을 읽다 책을 읽다를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읽다를 좋아해요 이상하죠 So I like reading book 하면 책을 읽다 I have to change the noun in this one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Or 영화 드라마를 보다가 재미있어요 드라마를 보는 것이 재미있어요 So whether the verb ends with consonant or vowel we use none If it ends with consonant So whether it ends with consonant Whether it has bachim or not we use none So whether it ends with consonant or vowel we use 보는 것은 재미있어요 보는 것이 재미있어요 보는 것이 재미있어요 는 뭐지 So anyway The verb 이게 이제 그 How to change Verb change the noun 룰이 3개 있어요 3 룰 Of change the noun 하면 넘버 1은 는 것 는 것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스피치 폼은 항상 는 것이에요 는 것 또 eating 먹는 것 watching 보는 것 느끼는 것 Plain하는 거 Reading 읽는 거 는 것 는 것 는 것 는 것 는 것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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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넘버 2는 기예요 기 읽기 읽기 쓰기 말하기 스피킹 듣기 리스닝 그런데 기는 스피치 폼에서 안쓰고 이거는 라이팅 폼에서 많이 해요 저는 책을 읽기 좋아해요 이렇게 안해요 저는 책을 읽는 거 좋아해요 드라마 보기 좋아해요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요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리스닝은 라이팅 폼 넘버 3도 있어요 넘버 3는 음이 있어요 음 음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리다 투 드로우 픽처 그림 그림 수다 댄스 댄싱 춤 춤 아다 숨 잠 잠 나는 슬리핑 binge 죽다 다이 죽까 죽 조금 죽음 죽음 죽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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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하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해요 이게 넘버원이에요 는것 는것이 넘버원 여기 이제 그래머 넘버원이 는것이에요 는것 는거 저는 영화 보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왓칭무비 영화 보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노래하는 것 노래하는 것 좋아하세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넘버2는 기로 했어요 기로 했어요 기로 했어요 이거는 넘버원은 약속 약속 appointment promise 이번 주말에 친구하고 여행 가기로 했어요 친구하고 여행 가기로 약속했어요 하고 기로 했어요 promise with my friend 넘버2는 결심도 있어요 결심 결심은 decide decision 결심 하고 promise 결심은 나하고 promise 혼자서 promise 결심 decide 여기는 넘버원 약속 promise 친구하고 여행 가기로 했어요 내일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영화 보기로 했어요 커피 마시기로 했어요 약속 promise 넘버3는 의니까 의니까는 we already learned meaning은 so because so because 아어서 의니까 두 개가 있죠 reason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못 갔어요 아어서 하면 result 의니까 하면 solution 솔루션 의니까 솔루션 또 시간이 없어서 못 샀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오세요 돈이 없으니까 일하세요 하고 솔루션 의니까 마지막은 읍시다 지하철역에서 만납시다 갑시다 갑시다 means 갑시다 let's 갑시다 let's go 갑시다 let's meet 갑시다 let's do casual 랭기지 하면 자 가자 가자 먹자 텔레비전 보자 이것도 let's 인데 얘는 casual 랭기지 캐주얼 캐주얼 랭기지 여기는 let's 읍시다 읍시다 이것도 폴라엣은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캐주얼 이에요 슬라잇 캐주얼 슬라잇 폴라엣 읍시다 엔딩이 다 하면 다는 이거는 폴라엣은 아니에요 폴라엣은 엔딩이 요죠 요 요 그래서 let's 를 어른한테 let's 하면 그냥 프레젠트 해요 요 아빠 친구 회사 동료 컬리 하면 우리 밥 먹읍시다 식당에 갑시다 라고 하고 친구한테는 식당에 가자 가자 아빠한테는 아빠 식당에 가요 라고 해요 가요 프레젠트 여기는 읍시다 읍시다 어디에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지하철역에서 만납시다 let's 또 여기 그래머가 아주 많은데 넘버원은 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는거 노래하는 거 운동하는 거 change it to noun form 넘버 2는 기로 했어요 promise 약속 만나기로 했어요 넘버 3는 으니까 so because 넘버 4는 읍시다 let's 읍시다 어깨불러리는 어깨불러리는 조금 있네요 자전거 자전거 바이스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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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자전거를 타요 타요 자전거를 타요 리디아 씨는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네 탈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요 전시회 전시회도 우리 했는데요 옛날에 전시회 전시회 익서비션 전시회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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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방학, 회사는 휴가 홀리데이는 휴일도 있고 오크데이, 웨스트 데이, 휴일 공휴일, 퍼블릭 홀리데이 공휴일, 퍼블릭 홀리데이 공휴일, 휴일, 휴가는 휴가, 휴가 말레이시아 회사원은 보통 1년에 휴가가 며칠이에요? 몇일이에요? 14일 14일 14일이 14일이 미니멈이에요? 네 회사 회사마다 달라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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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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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nds on how many years you service 15일 오래 일하면 오래 일하면 오래 일하면 더 많아져요 네 맞아요 보통 30일도 해요? 30일 아니요 30일 너무 많아요 아니요 너무 많아요 20일 20일쯤 네 오케이 휴가 그리고 휴가는 뭐 anytime can you use? 네 제가 휴가를 I want to use this vacation 하면 리포트 써서 하면 돼요? 네 맞아요 한국도 한국도 보통 14일부터 14일 13일부터 일 년 일하면 1일 일하면 보통 플러스 1 15일 Next year 또 16일 Next year 17일 And 그런데 보통 여름 여름에는 everybody move everybody have to use 휴가 같이 써야돼요 보통 일주일 쯤 one week together 모든 회사가 같이 해요 여름휴가 보통 7월 말 엔드옵질라이 7월 말 8월 초 비기닝 이때 같이 해요 회사도 휴가 학생도 방학 같이 같이 왜냐하면 이때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해요 다 같이 그냥 에버리 고 미치 마운튼 겨울에도 윈터 시즌도 일주일쯤 같이 12월 말 1월 초 에버리 고 그리고 레이버 론 방학휴가 놀이기구를 타다 놀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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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는 facility에요. 놀이기구는 메리고라운드, 롤러코스터, 이게 놀이기구에요. 타다하면 ride. 이게 놀이기구죠. 롤러코스터, 바이킹, 이거를 바이킹이라고요. 바이킹. 놀이기구를 타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요. 배드민턴을 치다, 플레이? 배드민턴. 스테이트를 타다, 스테이트를 타다. 스케이트. 스테이트를 타라. 스케이트를 타다. 케이팅. 사람이 ride 하면 다 타다요. 스테이트를 타다. 스킹이트를 타다. 스킹이트를 타다. 스킹 타요. 스킹. 할 일이 많다. I have a lot of work to do. 할 일이 많아요. 신나다, 신나요. Excited? Excited, good. 신나다. 신나다, 신나요.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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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쿨, 클럽? 클럽, 서클, 동아리. 학교에, 학교나 회사, 학교, 회사에 동아리가 있어요? 네, 맞아요. 댄싱 클럽, 케이팝 클럽, 무비 클럽 있죠? 동아리. 동아리. 라틴 댄스. 라틴 댄스. 라틴 댄스. 라틴 댄스. 라틴 댄스 뭐예요? 라틴 댄스. 땡고. 어, 땡고. 뭐, 차차차. 룸바. 아, 룸바. 아, 캐시가 많이 아네. 라틴 댄스. 그리고 만화 영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만화는 애니메이션이고 영화는? 무비. 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디즈니, 디즈니. 디즈니무비. 맞아요, 디즈니무비. 만화 영화. 만화 책. 코믹 코믹 카툰, 만화책, 만화 영화, movie 헬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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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나다, 시간이 나요 시간이 나다, 시간이 생기다 시간이 나다, 시간이 생기다 시간이 있어요? 좀 달라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는 그냥 내일 시간이 있어요 I have free time tomorrow 내일 시간이 나요는 안 써요 시간이 나요 시간이 생겨요 suddenly you have fun 갑자기 cancel, appointment 약속이 필요했어요 했을 때 시간이 나요 지금 시간이 났어요 시간이 생겨요 available time available time 있어요 하고는 조금 달라요 little bit different 시간이 나요, 시간이 생겨요 돈이 있어요 이거는 have money 돈이 생겨요 이것도 suddenly 갑자기 have money 돈이 생겨요 좀 다르지 마지막 유명하다 유명해요 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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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rk famous Cuban 인기 popular 인기가 많아요 저 사람은 인지가 많아요 요즘 이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네 hemos 인기가요 popular song 인기가요 가요가 송이죠.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플라 송은 가요라고 해요. 인기 가요. 포스터. 뮤비 포스터, 무슨 포스터. 표, 티켓. 회는 많이 있는데, 여기는 뮤비 쇼타임을 회라고 해요. 극장에 가면 1회, 11시부터 2시까지, 1시까지. 2회, 쇼타임스 있죠? 2시부터 3시까지, 4시까지, 1회. 드라마에서는 에피소드를 회라고 해요. 1회, 2회, 3회, 4회. 에피소드 1, 2, 3, 4. 회는 뭐 많이 있어요. 그 영화에 누가 나와요? 그 영화에 누가 나와요? 그 영화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그 영화, 뭐 그 드라마에 누가 나와요? 다 팔렸어요? 아, 팔렸어요. 아, 팔렸어요. 아, 팔렸어요. 아, 팔렸어요. 아, 팔렸어요. 다, 다미, 올리고, 팔리다. 팔리다가 뭐, 팔리다. 팔리다. 셀은 팔다. 팔다, 팔다. 팔다, 팔아요. 하면 셀이고. 팔리다, 하면 셀. 팔리다. 팔리다, 팔려요. 팔렸어요. 근데 올, 다 팔렸어요. 셀다. 뭐라고요? What do you say? What is it? What do you say? 뭐라고요? What do you say? 뭐라고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죠. 어묵이 굉장히 많이 disreg Sat momencie, 만약 영상에서 알aron 것을 찾고 있어요. 영화 표가 다 팔렸어요. 소울 다 표가 없어요. 영화 표가 다 팔렸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we do? To the movie ticket 보케몰로리는 조금 있네요 그런데 이 그래머는 좀 많이 있어요 문거 기호했어요 으니까 읍시다 이거는 우리 다음주 다음주에 하나씩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